걸어다니는 조각상 나날이 미모 리즈갱신하는 트루키의 쾌남 영탁이 일상이 화보인 사진을 공개했다. 24일 영탁의 공식 SNS 인스타그램 계정의 멋짐에 치여 이비타 벌어지는 영탁의 스토리 하나가 게재됐다. 게재된 스토리에는 외국의 어느 거리에서 제대로 탕려들게 만드는 감성 가득한 분위기에 배우인지 모델인지 구분할 수 없는 미모로 멋짐이 513% 한도 초과한 영탁이 그림처럼 담겨 있었고 겨울을 잊게 만드는 따뜻한 눈빛과 섬섬옥수 가냘프면서도 뽀얀 손까지 완벽한 사진으로 프로필을 변경해 네 사람들은 영탁의 매력에 허우적대며 행복함을 만끽했다. 이 스토리를 본 영탁의 네 사람들은 이 사진 매우 위험하구만. 잠도 못자겠어. 아 너무 이쁘잖아. 너무 미남이잖아. 별을 따다가 눈에 넣었나? 안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던 눈이 더 반짝이네. 깨. 푸사 변경 넘 멋진 거 아니여? 분위기 어쩔 최고의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우말무니 턱 얼굴 공격 두 번 당해서 오늘 밤 잠은 다 잦군 배우 재질이 순멋하게 만드는 멋짐이라며 영탁의 분위기에 반해 영탁 아리에 허덕이며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사진 한 장에 잠 못 실운다는 글이 가득했다. 출근길도 멋지고 퇴근길도 멋지고 일상에서도 멋지지만 미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찍고 뿌시는 무대장인답게 무대 위에서 가장 멋진 영탁은 오는 2월 17일과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에서 열리는 TAKSHOW 앵콜 콘서트에서 네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미친 가창력과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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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가창력과 퍼포먼스